안녕하십니까 박성우입니다. 중공의 류허 부총리가 3년만에 제넷 일런 미 재무장관과 스위스 지리회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만남은 제넷 일런이 급히 요청해 이루어진 겁니다. 이와 관련해 두 사람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보도가 대체로 두루뭉술합니다. 반도체 부문에서의 치열한 대결같은 이슈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미 재무부는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거시경제와 금융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옐런이 가까운 시일 내에 중공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으며 중공 측도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류허 부총리는 시진핑의 중마고 측근으로 금융부문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시절에도 미중 무역협상의 책임자로 일해왔습니다. 첨언하자면 류허의 업무는 원래 리커창 총리의 것들입니다. 예전 시진핑 시절 국무원 총리로서 리커창의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왕치산과 류허가 리커창 총리의 업무 상당 부분을 나눠가졌습니다. 후진타오 시절 원자와우 총리와는 달리 리커창은 약세 총리였습니다. 그러니 리커창이 시진핑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느니 어쩌니 하는 얘기들은 다 틀린 소리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보면 이번에 제넷 옐런이 류허를 만난 이유를 류허는 다보스 포럼에도 참석해 주요 국가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금융위험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공 상무부는 지난해 중공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미달러 기준으로 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독일, 영국, 유럽연합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미국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말인 즉슨 미국도 다시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은 우크라나 이슈에 오염되기는 했습니다. 젤렌스키가 화상으로 등장하고 처젤렌스키가 오프닝 연설에서 우크라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다루는 포럼에서 엉텅하게도 우크라나에 대한 전차지원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가장 실리를 챙긴 국가는 중공입니다. 서구와 러시의 대결 양상에서 중공은 꽃놀이 패였습니다. 젤렌스키는 젤렌스카를 통해 신석까지 중공에 전달했습니다. 중공이 나서서 러시의 공세를 말려달라는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시진핑이 나서서 중재를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중공이 여기에 넘어가는 맘마입니다. 중공은 기업 부정권이 항공 방산기업 모토로 시체해 중공기업 인수를 무산시키고 멋대로 구교한 데 대해 내심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젤렌스키로부터 분쟁 종식에 기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니 중공으로서는 나름 위상을 높인 셈입니다. 류허 부총리는 다버시에서 3년간의 코비드 봉쇄 해제와 함께 중공이 대외적으로 빗장을 열었다면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제협력 강화와 세계평화 위주라는 단어를 11차례나 언급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류허의 연설은 중공의 인구와 처음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GDP 데이터도 반세기만의 최악이라는 경종이 나온 시점과 맞물리고 있습니다. 류허는 다버시에서 로렌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과도 만나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공은 우크라나 분쟁에서 러시아를 비난하기를 거부하는 중립 노선을 취하면서 어부 지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 9대륙의 여러 나라로부터 적극적인 구애를 받는 한편 미국으로부터도 경제적으로는 유화적인 제시초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앵글러 섹슨의 그립에서 다소 이탈한 호주와도 경제적으로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중공은 호주로부터 석탄과 랍스터, 소고기 수입도 세계하고 있습니다. 류허의 다버시 연설과 관련해 BNPP의 이코노미스트 천신동은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중공 당국의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류허가 시진핑을 대신해 정책 혼란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고 중공이 시장지향적 개혁개방을 계속할 것임을 세계에 확신시켜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공의 새 지도부가 좌파 정책을 뒤집고 덩샤오팅의 개혁개방 노선에 다시 착수하는 것 같다고 덮으셨습니다. 한편 제넷 옐런과 류허의 1월 만남에 이어 2월 5일에서 6일에는 토니 플링컨이 베이징을 방문해 친강중공 외교부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미중 외무장관이 알라스카 서밋에서 크게 한판 붙은 뒤 다시 만나는 겁니다. 시진핑의 예임이 확정된 뒤 만나는 점이란 데서 당시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중이 어쨌거나 2월에 만나기로 하자 러시아로서는 다소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3월 러중과 접촉해 한달 앞서 미중이 만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미국, 중공의 삼각관계는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러시아와 중공은 일단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체해 같은 편처럼 보이지만 서로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는 극동 시비리아의 드넓은 지역을 중공에 개방하고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이 돌연 아무르강 변경지역의 개발을 1년 연기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중공이 극동지역에 갑자기 쇄도에 잠색하는 시나리오를 러시아가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제관계는 서로 물리고 물립니다. 최근에는 국경문제로 인도와 중공이 다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 틈을 미국과 유럽의 나토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의 프레임을 이용해 인도가 중공에 대립하도록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서구가 글로벌 도미네이션을 획책하기 위해 지년간 대립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은 나토가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대로 유럽지역에서 벗어나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까지 글로벌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라브로프 부장은 그러면서 서구가 인도의 대충공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도록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그들이 자기네들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글로벌리지에이션 메커니즘을 이용해 경제성장의 중심이 새로 부상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러시아와 충공에 대항하는 진영구도를 만들고 있으며 평등, 의견일치, 이익의 균형에 기반한 아시안 국가 간의 협력구도를 파괴해왔다고도 말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어느 국가든 특정국가와 이익이 100% 일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80%는 일치하는데 나머지 20%는 불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적의 적이 반드시 우구는 또 아닙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로 진영이 나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국제관계에서는 보수우파, 좌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대의 공산사회진영으로 나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오로지 국가 이익을 추구할 뿐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